벌써 20년 전이네요 제가 태어났던 1990년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 SBS도 세상에 첫 산을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을 때 시트콤 오박산의 사람들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TV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 처음 접하게 된 기아체험은 이웃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은 바로 X-Men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연하지 게임도 한참 유행이었어요 2007년 드디어 저에게도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소녀시대가 데뷔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SBS 드라마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이제 20살이 된 SBS 저 유나와 더불어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